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학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2교시를 마치고 3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가 오늘은 오늘의 2교시는 꼭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무슨 시간을 빼드리지? 아침에 출근길 라이브 듣지 마시고 그 시간 아껴서 오늘 송명석 연구위원님 나오신 2교시는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시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언급해 주신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내용도 대부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풀어놓고 가신 것 같고 요즘 반도체 주가가 왜 실적 좋다는데 지지부진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고비가 있을지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빨리 시작합시다. 미국 주식은 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저희 오늘 새로운 진행자. 오늘 좋아 보입니다. 학교 오시면 전학생? 질문이 딱 들어오니까 엄청 날카로운 질문 제가 3%에서 날카로운 질문 담당, 외모 담당 두 개 하고 있거든요. 외모 담당이셨나요? 그렇죠. 외모 담당, 날카로운 질문 뭔가 좀 게스트분들이 억하는 질문 많이 하셨죠. 억하는 외모, 억하는 질문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거 나는 계속 외모 담당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좀 왜냐하면 장이 좀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10년을 국제금리가 또 1.753호에 올라가는 바람에 너무 기계적 아닙니까? 성장주가 또 흘러내리고 또 믿었던 금융주가 아키고스 사태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은 두 축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도 약간 어려운 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호프 테슬라가 도대체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 현재도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600달러 깨지니 안 깨지니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침울합니다. 침울해서 오늘 뭐 일단 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볼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따가 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기술주에 대한 경고성 멘트가 나온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딱 보시면 대부분 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나마 어제 페이스북, 구글들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죠. 이게 조금 올라오면서 시장을 지탱한 게 아닌가. 지난주까지 말해도 섹션 230이죠. 연방법 130조항이 다시 한 번 폐지가 되면 늘 얘기하지만 이들한테 면책 특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 없애자는 건데 얘들한테는 사실 안 좋은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그런 시각이 크다 보니까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 한 2% 페이스북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강부압, 애플 강부압 정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항상 미국 시장을 보면서 아까도 기계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금리 올라가면 거의 공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공식입니다. IT는 느리고 그다음에 시클리컬 은행주는 오르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은행주 반응이 없는 것은 이게 이제 금리에 좀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제까지 영향을 미쳤던 아키고스에 대한 골드막사스, 모건 스탠니가 왜 그런 마진을 줬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들 일단 솔직히 이제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주가가 좀 시간에서 빠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아직까지 그 여진이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금융주가 사실 신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신뢰가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서 사실은 뭐 그런 공식이 깨었다기 보다는 단계적인 악재에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약간의 단계적 이슈 아까 얘기했던 그 해치펀드의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가 빠지고요. 헬스케어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빠지는 그런 모습 시총 상위 종목 업종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을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특징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업종 보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ARKX가 오늘부터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0.75% 운영 보수 조금 비쌉니다. 보통은 0.5%인데 물론 이제 얼마 안 되는 차이지만 편의 종목 수는 40개, 55개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39개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트림블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인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제가 캐시우드 눈임에 대해서 억가심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제 뜯어보니까 포트폴리 뜯어보니까 이 트림블이 8.3%로 가장 많이 편입이 되어있는데 그 다음이 지금 3D 프린팅 ETF인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트림블이 다시 조사해봤더니 이건 넘어가고요. 이 3D 프린팅 그러니까 PRNT의 ETF에 또 8위에 편입이 되어있어요. 트림블이 일단 ARKX에 가장 많이 편입시켜놓고 두 번째 ETF인 PRNT에 또 8번째로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까 겹치는 거죠. 트림블이 비중이 좀 높아진 건데 그러니까 월가에서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한쪽에 뭘 잊지 말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뭐라 넣었냐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분의 어떤 성향대로 운영하는 거니까 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 맞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고젠데이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ARKK가 보통 한 30%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ARKX도 그럴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쉽게 딱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잘 출발할지 보시는 거면 아까 얘기했던 트림블부터 종목들 딱 보시면 찍어보면 되는데 대부분 다 주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기대했던 종목 버진 갤러틱이 어쨌거나 빠지고 있거든요. 주가가? 네. 가장 많이 편입될 걸로 기대했는데 어쨌거나 해서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이 빠지면 ETF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흥행은 약간 조금 분위기상 약간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저는 다른 건 다 이해합니다. 종목을 딱 보면서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제가 인지조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넷플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넷플리스가. 넷플리스가 몇 번째로 편입이 돼 있냐면요. 27번째 편입된 종목이 넷플리스인데 넷플리스는 도대체 우주 날아갈 때 뭘 보면서 가는 건가요? 도대체 이거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넷플리스하고 도대체 우주하고 어떤 게 있을까? 굳이 그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추정해서 이해하기로는 위성으로 인터넷이 보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터넷 보급이 잘 안 되던 지역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넷플리스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페이스북이 안 들어가 있을까? 사실 인터넷이 보급되기 때문에 뭐가 좋아진다면 다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우주행 가면서 심심하면 넷플리스 보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가다 보면 그것도 보면서 갈 수 있는. 하여간 서른 앞개 종목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찍어놓고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많이 바뀔 것 같으니까 중간에 나중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버진 개러튼 20위에 포함이 돼서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편입을 안 시킨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그다음에 제가 2월 4일에 방송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이 프로님 방송이었나요? 네. 그때 한번 제가 페인트 기업 셔 윌리엄스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기업이 4월 1일부터 한 주가 세 주로 분할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애플이 분할할 때, 테슬라가 분할할 때 말씀드렸지만 분할할 이후에 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4월 1일부터는 주가 세 개로 쪼개지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기농 페인트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최근에 많이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페인트 기업들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이득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뭐였죠? 페인트 뚜껑 열고 하루 지나면 굳어버리거든요. 페인트는 이거는. 다시 못 쓴다. 그래서 벌어지는 페인트 양이 뚜껑 열는 순간 30%대까지 벌어지는데요. 그냥 평균. 더 크게 만들면 되겠네요. 더 크게, 더 벌어지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의 장점이자 단점이 금방 굳어지니까 상당히 빡빡 쓰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비누처럼 끝까지 못 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매출에 일정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S&P 500 내의 종목이 쪼개지면 쪼개지면 주가 올라간다는 표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보통 3개월 이후에 한 5%, 6개월 지나면 한 10% 이상, 14%,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한 2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번에도 맞아갑니다. 역시 서윤 윌리엄스가 지금 사상 최고치. 분할한다는 이유로? 그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분할이 워낙 이후에 주가 올라가는 폭이 크다 보니까 거의 10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매수하는 게 아닌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헷갈려지는. 그런데 어차피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워낙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제가 사실은 이걸 얘기할 때가 2월 초였는데요. 그때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깨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한 번 이렇게 전주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화산 최고치를 이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분할 이후에 주가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에 맞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워낙 좋은 기업인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쓰시는 비싼 페인트 중에 찾아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차이유리엄스, 유기농 그런 거 보시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 쓰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대부분 한 번쯤 쓰시지 않았을까 페인트 다루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키고스 관련 은행 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골드망사스, 모건스탠리, 크레이스위스, 도이치뱅크, 웰스파고, 노무라가 지금 여기 마진을 제공한 회사로 일단 압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걸 누가 나와서 딱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수시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추정으로 많이 보도가 된다는 것도 미리 아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골드망사스와 모건스탠리가 가장 빠르게 반대음에 돌입하면서 혹시 마진콜 영화에 나오는 대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 팔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다 팔아. 이거 됐어요 얘네가. 그날 금요일에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빠르게 마진콜에 먼저 대응하다 보니까 얘네는 손실이 최소화됐고요. 그다음에 업계에 따르면 은행의 손실은 가장 지금 나오고 있는 추정치가 25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라고 추정이 되는데 크게 보면 5조 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실을 대부분 노무라하고 크레이스위스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다고요. 지금 또 한 번 크레이스위스가 시간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크레이스위스가 그래 우리 이렇게 잃었어라고 아직까지는 신화하지 않았습니다.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은행주의 이런 암울한 얘기가 깔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숙지가 빠지면 은행주가 올라와야 되는데 같이 빠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키고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SEC 한 번만 뒤져봤으면 대부분 다 이런 은행들이 미리 알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신용계약이나 아니면 신용 그런 마진을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거나 그게 좀 아쉬운 분인데 어쨌거나 끝난 상황이니까요. 나온 물량은 다 나왔겠죠? 네? 나온 물량은 다 나왔겠죠? 거의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다음에 보통 비약금 CBS하고 디스커버리가 올라간다 하는데요. 오늘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부장님은 저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디스커버리보다는 넷즈와일드를. 아 그렇습니까? 저는 디스커버리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주가 빠지면서 진짜 콘텐츠 회사인가요? 거기가? 방송. 다큐. 그러니까요. 콘텐츠 회사죠. 케이블티죠. 케이블티. 그런데 다큐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솔직히 사람 막 뱀 잡아먹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너무 좋아했는데 주가 너무 빠져서 요즘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주가 빠졌다고 다큐멘터리고 재미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응원합니다. 디스커를. 그런 거를. 그런 회사가 잘 돼서. 뭔가 영화가 아니고 진짜 현실이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가 빠져서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부터 반등하기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제가 중요한 보고서 이건데요. 토마스 크리리나가 얘기한 건데. 이게 상당히 기술주의에 대한 경고를 잘 요약한 거로 제가 보여갖고 갖고 왔으니까요. 우리 또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첫 번째 제가 아주 쉽게 정말 번영을 최대한 쉽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펙에 M&A니까 아시겠지만 스펙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배터리 기업들 그다음에 드론, 택시부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입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가짜 성장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또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열광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스펙을 통한 여러 가지 입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 전망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요타하고 폭스바겐, 포드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 포드부터 혼다, 니산까지 해서 이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생산한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시총 학교는 2천억 달러인데요. 1년에 50만 대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는 시총이 8천억 달러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긴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8천억 달러를 줄 만큼의 그러면 50만 대가 그렇게 엄청난 차냐. 물론 기술력이나 일론 머스크의 팬심은 이 사람은 감안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한다고 쳐도 좀 과도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심한 경쟁으로 인해서 이익 감수하면서 매력도가 감수한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 하나 만들면 우버 만들면 리프트 같이 만들고 또 동남아에 가시면 그랩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네디 주싱? 네, 그랩 쓰셨죠. 그랩은 아직 안 써봤습니다. 저도 써봤는데. 동남아에 사세요? 아니요. 동남아에 가면. 왜 저한텐 안 물어보십니까? 여행 못 가게 생겼어요? 아니, 인프로님이 동남아 가시면 실망할 것 같아요. 뭔가 서구적이고. 이런 거에서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딱 보니까 이런 플랫폼 사업들은 금방 카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카피해요. 물론 3%는 카피가 안 되지만 금방 카피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다 보니까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익이 떨어지는 성장주를 우리가 그만큼 좋아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3번은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3번은 봤고요. 4번은 승자 독식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SNS가 있지만 이미 페이스북이 시총 8천억 달러를 도달하면서 압도적인 일이 아닙니까? 압도적인 일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물론 아주 공정한 경쟁으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또 여전히 규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단수 좋은 게 아니라는 게 한국인데 바로 5번이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이 SNS에 물리는 벌금을 최대 5천만 달러까지 하겠다는 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자 독식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반대로 따라오는 건 규제 위험의 증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라진 노화를 얘기했는데 페이스북 트위터가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페이스북이 2012년 성장입니다. 엄청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2012년이면 제가 제도권을 나온 시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회사 같은데 원래 얼마 안 되냈어요. 트위터도 2013년에 만들어낸 회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젊은 회사입니까? 늙은 회사입니까? 많이 늙었죠. 나이로 치면. 이분이 진짜 물어본 거예요. 원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젊은 높은 기업이라고는 다 동의하지만 솔직히 아주 전문 기업이냐 아주 늙은 기업이냐 얘기한다고 하면 솔직히 조금 젊은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록 있는 기업이 됐죠. 그러니까 최천된 기업은 최소한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우주를 분류 오르신 같은 걸 띄우자는 그런 계획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혹시 로비오의 앵그리버드를 기억하냐 이거죠.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와 그게 노키아 망한 다음에 생긴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 세 열받은 세 엄청나게 그거 사실 다 갖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방 노화가 된다는 거죠. 금방 지금은 방금 최첨단 기업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약간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처럼 이게 진짜 젊은 기업인가 늙은 기업인가 갸우뚱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과학이 빨리 발달하니까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사실 아직까지는 아마존은 늙은한 사람 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앵그리버드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본부장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 딴지를 걸려는 건 아닌데 근데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을 계속 내고 새로운 어떤 성장성을 계속 구가한다면 그러면 늙은 기업이라고 또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M&A를 또 하잖아요. 돈 있으면 갖고 가는데 여기서 이분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느낌상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페이스북이 진짜 느낌으로는 한 20년대 회사 같아요. 정말. 근데 솔직히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10년도 안 된 기업이에요. 이미 시총 막 지금 뭐 5위까지 올라왔지만 그만큼 빨리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거냐면 빨리 빨리 변화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이제 안 좋은 것들 금방 도태되고 사실 좋은 것들 버티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저는 앵그리버드 딱 얘기가 있으면 이분이 지적한 겁니다. 딱 보니까 진짜 앵그리버드 내가 진짜 우리 아들 막 서줬거든요. 그런데 벌써 점점 잊혀져가는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닌가 사실 생각이 들었고 6번까지 봤고요. 7번째는 항상 주가가 고점했다는 거죠. 지금도 빠져있지만 빠진다 하지만 빅6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별로 안 빠졌어요. 별로 안 빠졌어요. 고점 대비 한 뭐 많이 빠진 게 애플이 한 20% 안쪽으로 빠진 거거든요. 페이스북은 정말 거의 사상 최고치 또 와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폭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거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고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항상 고점이 와있다 보니까 버블에 대한 우려에 항상 집중증을 받고 있다고 7번째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8번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2%님의 어떤 그런 3% 내의 점유율이죠. 2%님 차지하는 점유율이 딱 3분의 1을 해야 되는데 50%가 넘어가잖아요.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님 커지면 2%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혹시 몸이 아프다든지 만약에 이제 뭐 벌써 그렇습니다. 이미. 얼굴이 벌써 지금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혹시 내일 새로운 2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걸 얘기하듯이 기술주가 S&P 500 내의 점유율이 현재 25%이기 때문에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걔들이 다가 끌고 간다는 거죠. 시장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다 재미없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1등의 테슬라. 쭉 빅5가 그 뒤를 이끌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안 빠졌지만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좀 장이 안 좋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8가지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좀 감이 오는 그런 얘기였고 제가 갖고 왔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장은 출발을 했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이 조금 더 빠지는 것 같죠. 한 0.7% 정도 선물이. 테슬라가 지금 600달러를 살짝 이탈한 모습이고요. 저기 저쪽 자리에 앉아계신 정프로님도 한 칸 얘기하다 보면 항상 장 시작한 거에 초조한가 봐요. 이쪽에 앉으면 장 시작한 거 잠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제가 차트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디오하고 지금 스노우플레이크가 두 기업이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 상장할 때 어마어마했거든요. 버피 투자하고 세일스포스 닷컴이 투자하고 정말 최고의 빅 클라우드 업체라고 칭찬하면서 했는데 지금 다 빠졌거든요. 지금 다시 원점이에요. 원점. 그런데 이런 준비가 되게 좋아했죠. 물론 실장이나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두 기업 다 고점들이 딱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장조합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국가는 있고 그렇다고 하면 스노우플레이크와 과거의 스노우플레이크와 지금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거나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다 있지만 이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기업에 대한 약간의 좀 뭔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 준비료나 스노우플레이크가 지금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현재 시장으로 잃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올드한 기업들이 잘 버티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 또 3% 수많은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주 좋은 기업들,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고여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시장 그림에 상당히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상황을 좀 아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S&P 500이 0.33% 하락 출발했고요. 다우가 0.19% 하락 출발했고요. 나스닥이 0.63%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많은 빠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굳이 이유를 찾자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심려물 국채 금리가 좀 수익률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는 모습 플러스 아키고스에 대한 아직까지 여진이 좀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또 내일은 피츠버거에서 또 바이든이 인프라에 대한 연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이 휴장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휴장 때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님? 저의 방침은 안 하는 건데요. 대표이사 말을 안 듣는 이상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 아니랍니까, 대표? 저희가 왜냐하면 글로벌 라이브이기 때문에 미국 논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글로벌은 놀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주는 4일짜리 시장이다. 좀 짧은 시장이니까요. 그걸 감안하신다고 그러면 별로 재미없는 보통 휴장이 끼어 있는 주가 별로 재미없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다만 좀 특색이 있다고 그러면 최근에 조금 잘 갔던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종목들 물론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확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까지는 상당히 잘 가다가 물론 그것 때문에 캐슈도 어려워하고 있지만 지금은 약간 중소형주가 못 가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기업기사 보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나오니까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 비약금 CBS 나오니까 어제 아키보스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 기사가 안 읽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오늘 보시면 이 두 기업, 이 미디어 기업이 오늘은 시간에서 올라간다 합니다. 아마 오늘은 올라가겠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일가의 뒷면에는 거의 나올 건 다 나왔다. 물량이. 더 이상 없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거기에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두 기업이 올라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노무라하고 크레이시이스가 또 기사가 뽑혔는데 왜 그럴까요? 아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가장 큰 손실을 본 두 개색이다 보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노무라가 오늘 1.9% 빠졌고요. 크레이시이스가 아까 시간에서 보니까 한 3%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오늘까지 빠지는 모습이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나와서 그냥 우리가 손실을 본 게 이만큼이다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평을 내나지 않고 정리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추정으로만 하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좀 빠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이 이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한다는 얘기 했었는데 지난번에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 다른 가상화폐도? 그것도 한번 콩날게 보시면 이제는 혹시 부장님 혹시 보유하십니까? 가상화폐 있습니까? 아니, 저는 없습니다. 두 분도 없으신 거죠? 네, 저는 없는데 거래소가 요즘 돈 잘 벌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거 거의 1조 원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그게 하루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코인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1위가 전 세계 7위인가 그렇고 30위권 내에 5개인가 6개인가가 우리나라 거래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그런데 페이팔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페이팔이 사실상 거래소가 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점점점 기업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넘어서 가상화폐까지 다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일단 하나의 신뢰도를 또 부여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그 관련 거래가 좀 커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거나 미국도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리 ETF가 곧 나오지 않을까 지금 당국에 상당히 좀 규제하고 있지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죠. 큰일이에요. 그거 만들면 저는 사겠습니다. ETF는. ETF는? 네. 저는 사겠습니다. ETF. 왜요? 왜요? 비트코인 ETF.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한번 얼마나 같이 가볼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분이 20만 달러 간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가보는 거죠. 한 주 사는데 뭐 본부장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은 사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트코인은 뭐 사업자 등록증도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얘기 안 들어요. 한 주. 한 주 사보는 거죠. 한 주. 아니 왜 궁금해서 저는 또 솔직히 테슬라 같은 이런 유세 기업들이 이미 그걸 할 때는 뭔가 또 큰 청사진이 있겠죠. 믿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농담이니까 여러분 기대 한번 들지 마시고요. 자 매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파이스니까 무슨 향신료 같은 거 만드는 기업인데요. 요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3센트가 잘 나와서 72센트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건 다 올라와서 주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던 전망치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2.1%가 시간에서 올라간다니까요.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 장치 업체 로쿠. 로쿠도 역시 캐슈대가 많이 보유한 종목입니다. 이것도 현재 1.6% 시간에서 올라갔는데요. 투리스트 파이낸셜에서 일단 오늘 업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보유해서 매수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온테크. 바이온테크. 독일 기업이죠. 이 바이온테크도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애당초 초기에는 파이저에서 파트너 사이인 파이저가 얘네들은 23억 해, 24억 해 정도에 백신을 출시할 거다. 얘기가 있었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에 25억 해다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인 거죠. 그 다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팩트셋. 금융정보회사죠. 팩트셋. 여러분들 팩트셋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 대고요. 항상 주가 끝나면 팩트셋 어닝 인사이트라고 치시면 항상 실적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보시면서 좀 실적을 미리 감안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회사인데요. 일단은 지금 EPS는 2센트가 미스 났어요. 그래서 일단 못 나왔는데 그렇지만은 전체 전망, 전망치는 지금 예상치는요. 10.75에서 11.15였는데 11.1치까지 보이면서 아마 제가 보니 조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어쨌거나 잘 모르니까 한번 가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턴 디키스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백턴 디키스는 뭐냐면 여러 가지 주사기부터 의료 장비, 의료 기기 업체거든요. 이것도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왜냐하면 일단 검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빈급 검사 장치?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여기 FD에 승인을 날 거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장을 다시 돌아와서요. 어떤 종목이 빠지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크레이스 스위스 볼 건데요. 지금 3.29% 이제 진짜 어제부터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약금 CBS 주가 보겠습니다. 오늘 2% 올라가는 건데 그동안 반토막 난 거에 비하면 주가 반등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호프 테슬라 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 600달러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594달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테슬라? 네. 지금 테슬라부터 테슬라 또 테슬라와 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쭉 이어지는 애들. 니용 뭐.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은 좀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의 일변도로 가신 분들은 약간 좀 어려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 애플 하나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애플. 애플은 오늘도 1% 넘는 하락. 그래서 일단은 물론 기계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신념은 국채 금리가 올라오는 거에 상당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조금 이런 거에 익숙해질 때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오늘은 그렇게. 물론 이제 끝난 다음에 다른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금리 연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오늘 정도 반등하면 나올 만한 중소형주 러셀 2000도 오늘도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원자재 시장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금은 구리 유가 가릴 것 없이 전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금은 매일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금은? 금은 조금 반등하는 듯하다가 다시 또 이제 하락세를 전환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암호화폐 중에서 일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글쎄요.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과거 이제 금리 처음 올라가서 시장 조정받을 때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 여러 가지가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동안 그냥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쉬어감, 조정, 지침 힘듦 이런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데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죠. 4월 아마 둘째 주부터 일부 실적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점점 올리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실적 시진이 시작하면 약간의 장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게 보는 것도 하나의 좀 단점으로 너무 눈높이가 높아버리니까 웬만큼 나와서는 이제는 뭐 인정 안 하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열리면 좀 이런 분위기보다는 좋아지는 분위기가 갈 거니까요. 한 2주만 더 기다리시면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올라간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약간의 막혀있는 시장에서 뭔가 좀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ARKX의 가격이 정해졌네요. 20.50입니다. 20.50.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한 주 살 수 있죠. 20.50이면. 그런데 제가 미리 한번 힌트를 들어보면 또 이들의 형님이 또 있어요. ARKX 형님이 있어요. 형님이 있는데 형님 주가를 보시면 대충 얼추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ETF 작년 4월에 나온 게 있는데요. ETF 이름이 UFO예요. UFO. 외우고 싶죠? 그런데 예를 갖다가 좀 주봉원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원점이에요. 원점. 상장 초기의 가격으로 다시 빠졌다가 올라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여러분들은 우주에 대해서 황당한 우리가 청산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주가상에는 그러니까 주가를 이루는 게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그 속해 있는 종목들은 별로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버진결트 역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재미없거든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주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최근에 조금 답답한 양상인데요. 이번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도 나오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재정부양책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또 기다리는 마이크론의 실적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반전 카드를 던져줄 수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4일짜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확 뭔가 큰 모멘텀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강부가 잘 나온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바이든 또 부양책이 인프라 나오면 또 그 이면에 어떻게 재원 조달할 거냐 물어보면 또 세금 또 얘기 나오겠죠. 어차피 동지 악면처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4월달, 3월달, 2월달이죠. 2월달 신규 일자리 부분들, 아니 3월달 보게 되면 이번에 예상치가 60만 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다 보니까 예상치가 예상치가 그래서 일단은 좀 그거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닌 봐야 되는 거니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깐요. 좋은 소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3%의 걱정인형 아니겠습니까? 네. 걱정 담당도 하고 있는데 증세 규모가 꽤 큰 것 같아서 미국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실적으로 다 반영되면 이제 이익 많이 내던 기업들 특히 더 까질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걱정이고 맞아요. 세율보다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더 많이 하더군요, 이번에. 그러면 해외에 많이 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이제 바깥에다 두고 있는 이른바 팡 회사들은 특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멀티풀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 주가가 올랐던 것이 멀티풀을 계속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실적 좋아지는 거는 일단은 그냥 잠깐만 옆에 비켜봐 이런 논란이 있기 시작하면 또 걱정인데 다행히 이 걱정이 지난 1년간 한 번도 맞은 적은 없는 그런 걱정이라는 또 다행스러운 결국 시장은 새 돈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도 새 돈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이번에 가장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1조 9천억 재정부 양측 나왔을 때 이거 주식시장으로 최소한 30%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증후가 안 보이고 있고 물론 아직도 지급 중이긴 하겠지만 그 지급된 돈이 과연 주식시장으로 올지 온다면 그 모멘텀이 가격이 많이 빠져서 들어오는 건지 시장이 좋아서 들어오는 건지에 대한 판단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선 조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맞죠? 그렇죠? 끝났죠. 둘이 해도 잘하셨죠? 다 했습니다. 몇 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글로벌라이브 제가 정프로님을 대신해서 한번 진행해봤는데 제가 원래 약간 진지충이거든요. 진지충? 방송할 때는 특히 웃음이 없어서 아까 시청자 게시판 보니까 이가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래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진지한 사람은 아닌데 경제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경제 얘기할 때는 진지해질까요? 나라 걱정 많이 하죠, 평소에. 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뭐 걱정한다고 하면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서. 아무튼 덕분에 평소 같으면 던지지 못했을 질문들도 많이 들었고요. 덕분에 저도 일 없이 옆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부장.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른 증권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던 분이라 반갑다는 채팅창 반응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정프로가 자꾸 오버하려고 할 때 아니면 이 프로 피곤할 때 정프로 피곤할 때 그때도 좀 요청드리고 또 저희도 필요한 중요한 업종이 있을 때는 가끔씩 모셔서 지혜와 질문을 좀 빌리겠습니다. 오늘 김종효 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장우석 부모장님도 일찍 오셨는데 저희가 또 시간 관리 잘못해서 늦게 들어보셔서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장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사나이 가는 길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든든하게 함께 장 지켜보면서 또 내일 아침에 저희가 만나시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